초대가수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. 이 분 뭐 아이는티비나 우리 전국 8구호에서 축제 행사장에 아주 바쁘게 누비고 계시는 분이죠. 멋진 가수, 첫사랑, 용아의 주인공 초대가수 박주명씨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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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씻고 치고 이 밤이 새워가면 너의 사랑 나를 나를 승리가 가네 내 밤이 흐네 나를 나를 사랑이 가네 하지만 내 귓로 돌아온 사람 온지 날아야만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생활가면 나 찾아 돌아온 거야 서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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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뿐이야 이 신나야 저 사람 내 귓로 돌아온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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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씻고 이 밤이 새워가면 너의 사랑 나를 나를 승리가 가네 그 은혜 우린 내 밤이 흐네 남이 까 65%의 사랑 기강에 하시는 내 귓로 돌아온 사람 내 얼굴진 않아는 sal 없는 사람 이 사업이라는 세월이라면 날 찾아 돌아온 거야 사랑 사랑 상 muitas 슬초 부디 시럽나 잊지 않사 아, 아, 숨이 나가네 아, 아, 아 내가 미우네 아, 아, 아 사랑이 가네 아직은 내 곁으로 돌아올 사람 오로지 않아 하나만 사랑한 사람 이 사람도 세월 가면 날 찾아 돌아올 거야 소원처럼 왜이래 시럽나 잊지 않사 아!ме이 어로지 고맙습니다.